오징어게임 이정재의 에미상 나무주연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 세상의 이정재의 미배우 조합상 나무주연상 쾌거 오징어게임 이정재의 에미상 나무주연상 수상 한국인 최초 오징어게임 이정재의 나무주연상 황동혁 감독상 수상 이정재님의 나무주연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정재님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극동방송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에 배우 이정재와 정태훈 대표가 출연했습니다. 이정재는 방송에서 진솔하게 자신의 신앙과 인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무주연상 이정재 연인 임세령과 에미상 레드카펫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배우 이정재가 에미상 나무주연상 트로피를 거무주었습니다. 한국배우 최초이자 아시아인으로도 처음이죠. 한국시간으로 오늘 오전 미국 LA 마이크로소프트 극장에서 열린 제74회 프라임타임 에미상 나무주연상 시상에서 이정재의 이름이 호명됐죠. 이정재는 이날 오자크의 제이슨 베이트만, 석세션의 브라이언 콕스, 베토콜 사울의 밥 오든 커크, 세버란스 단저리, 아담 스콧, 석세션의 제리미 스트롱 등 쟁쟁한 후보들과 경쟁을 벌였습니다. 오징어게임의 주연 성기훈을 연기한 이정재는 앞서 미국 배우 조합상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드,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드 등 미국 주요 시상식에서 남자 배우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때문에 현지 언론들은 이정재의 에미상 수상 가능성을 높게 점치기도 했는데요. LA타임스는 이정재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에 눈길을 끌었죠. 이정재는 본식전 열린 레드카펫 행사에서 에미상을 수상하게 된다면 자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곳에 트로피를 두겠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크리스천 이정재님의 나무주연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정재님의 나무주연상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TV였습니다.